2점 차이인데 백봉 씨 오세요.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과연 2020년 행사왕 유지광이냐. 행사왕 예약자 백봉이냐. 확인합니다. 이거 약간 쫄려요, 진짜. 어떤 무대로도. 어떤 무대가 가슴을 더 올렸을지. 점수 패밀한 점수 확인합니다. 점수 패밀한 점수 확인합니다. 점수 패밀한 점수 확인합니다. 과연. 87 대 87. 완전히 이기록대. 총점 175 대 168점으로 백봉기의 완승이에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. 백봉기 씨가 일을 냈어요. 원판 기획. 백봉기 승. 정선수인데요. 색이 포지되어. 세포라고. 백봉기. 그대 10. 많이 접어낸다. 끝까지.